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블렌더에서 렌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찍을 때 배우에게 의상을 입히고 분장을 한 다음 카메라와 조명을 이용해서 영화를 찍는 것처럼 3D 프로그램인 블렌더에서도 오브젝트에 재즈를 입힌 다음 카메라와 조명을 이용해 영상을 찍어내게 되는데요. 이를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제가 간이 세트장을 간단하게 세팅을 해두었는데요. 이렇게 원하는 오브젝트에 메테리얼을 입히고 카메라와 조명을 배치한 다음에 렌더를 찍어내게 되면 이렇게 렌더 결과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3D 오브젝트를 원하는 재질, 원하는 구도와 원하는 조명에 맞춰서 찍어내는 것을 렌더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렌더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레드시프트나 옥테인 렌더러와 같이 렌더링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블렌더에서는 EV와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렌더러를 대표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이시는 워크벤치라는 렌더러는 결과물을 출력하는 용도보다는 중간에 미리 보기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렌더러이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EV 렌더러는 실시간 렌더링을 지원하는 렌더러인데요. 실시간 렌더링을 지원하는 만큼 빠른 속도의 렌더링을 지원하기 때문에 렌더링 속도는 빠르지만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적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사이클은 렌더 속도보다는 얼마나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렌더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렌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EV에 비해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EV 렌더러도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사이클 렌더러를 사용했을 때 결과물이 더 좋기 때문에 저희는 사이클 렌더러를 주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을 선택하게 되면 디바이스 창에서 CPU 또는 GPU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GPU 즉 그래픽 카드를 이용해서 렌더를 하게 되면 보다 더 빠른 속도의 렌더가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가지고 계신 컴퓨터에 그래픽 카드가 없다면 CPU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GPU를 선택해 주시는 것이 조금 더 빠르게 렌더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지고 계신 그래픽 카드의 성능에 따라서 좌우되니 이 점 유의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PU 렌더를 선택하시게 되면 GPU 렌더 방식 중에서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상단에 에디트를 누른 다음 프레퍼런스, 그 다음에 시스템을 눌러서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CUDA, OptiX, HIP를 선택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가지고 계신 그래픽 카드가 엔비디아 사이 그래픽 카드라면 CUDA 혹은 OptiX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OptiX는 레이 트레이싱이라는 렌더 방식을 지원하는 GPU 렌더인데요. CUDA 방식보다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지만 안정성 측면에서 CUDA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지고 계신 그래픽 카드가 RTX 그래픽 카드의 경우 OptiX에서 지원하는 레이 트레이싱 기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OptiX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가지고 계신 그래픽 카드가 엔비디아사가 아닌 AMD사의 그래픽 카드인 경우 HIP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렌더 프로포티스로 들어오시게 되면 샘플링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서 숫자를 조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샘플 항목에서 화면에서 표시되는 샘플 수를 결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뷰포트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주로 첫 번째 있는 와이어 프레임 모드나 두 번째 있는 솔리드 모드를 주로 활용해서 이렇게 모델의 형태만 확인할 수 있는 모드에서 주로 작업을 했었는데요. 만약 이 세 번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세 번째는 프리뷰 모드라고 해서 렌더를 간략하게 미리 볼 수 있는 모드로 진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를 누르게 되면 네 번째 항목이 바로 렌더 모드인데요. 앞으로 렌더의 결과를 보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네 번째 칸을 클릭해 주셔서 렌더의 결과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네 번째 칸을 누르시게 되면 좌측 상단에 지정한 샘플 수만큼 샘플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샘플이 높을수록 더 뛰어난 품질의 렌더를 미리 확인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만큼 부하가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뷰포트의 경우 움직일 때마다 샘플 수를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만약 오브젝트가 많고 빛이 많아서 계산을 많이 해야 하게 되면 버벅거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뷰포트에서 샘플 수를 32나 64 정도로 낮춰서 확인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보통 샘플 수를 1을 제곱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수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2, 4, 8, 16, 32, 64, 128, 256, 512 이렇게 2를 제곱했을 때 나타나는 숫자를 주로 사용해서 샘플 수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뷰포트 아래 보시면 렌더 항목도 있는데요. 이 렌더에 있는 샘플 수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렌더를 걸 때 사용되는 샘플 수입니다. 이건 역시 샘플 수가 높을수록 결과물의 품질은 높아지지만 그만큼 렌더 시간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중간중간에 렌더 결과를 확인할 때는 보통 32에서 64 정도로 두고 작업을 진행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렌더 결과물을 얻을 때에는 512에서 1024 정도로 세팅을 해서 결과물을 얻는 편입니다. 물론 이 렌더의 샘플 수도 가지고 계신 컴퓨터의 사양이나 작업에 따라서 충분히 늘리거나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 아래에 라이트 패스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라이트 패스라는 항목을 열어보시게 되면 이렇게 빛이 최대 몇 번까지 반사할 수 있을지를 지정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토탈은 블렌더의 3D 공간 안에서 빛이 최대 12번까지만 반사되도록 설정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트 패스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한 환경을 세팅해 보았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재질에 대해서 언급을 할 텐데, 재질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다룰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라이트 패스가 이러한 설정을 담당하는구나 하는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라이트 패스에 맥스 바운스를 모두 0으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토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빛이 중심에서 한 번 나온 다음에 빛이 발산되어서 벽에 부딪힌 다음에 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값을 한 단계 늘려주게 되면 구멍을 통해서 나온 빛이 벽에 부딪히고 주변으로 한 번 반사되어서 이렇게 주변의 공간에도 빛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값을 한 번 더 늘려주게 되면 빛이 반사되는 횟수가 증가하여서 더 밝아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값 이상이 되게 되면 눈에 띄게 큰 차이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4에서 6 정도로 넘어가면 그렇게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은 4에서 6을 기본으로 세팅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더욱 늘리거나 줄여서 맥스 바운스 값을 조절을 해서 렌더 세팅을 하게 됩니다. 예시를 한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바깥에 있는 재질에 프린스프드가 아닌 글로시 쉐이더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글로시라는 쉐이더를 적용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똑같이 글로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구멍을 뚫고 빛이 벽면에 도달한 다음 반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구멍 부분 외에는 빛이 퍼지지 않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값을 글로시의 값을 점점 늘려주게 되면 0일 때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일정 값을 넘어가면 눈을 띄게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를 세팅한 다음에 가지고 계신 작업의 환경에 따라서 렌더를 직접 해보시고 표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재질에 대해서는 그 값을 늘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은 값을 줄여도 크게 차이가 없다면은 값을 줄여서 렌더 시간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렌더링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렌더링을 하기 전에 어떻게 세팅을 하면 좋은지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 매테리얼과 라이팅 그리고 카메라에 대해 알아보면서 렌더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